안녕하세요. 내년에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박탈째 박탈 찾아주세요. 박탈째 박탈째 박탈장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가에 이루고 알아서 갈 텐데 대충 달라져네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가에 이루고 조회가 할 정신에 가사라고 주어내라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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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온 아리랑 고개로 돌아간다 박수 박수 80세에 저 세상에서 도대히 이루고 자존심 안에서 고장나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도대히 이루고 알아서 갈 텐데 도대히 이루고 전해라 내 시에 저 세상에서 도대히 이루고 고장나고 있는 아리랑 아리랑 죽고 있다 하여 가사라고 내 고신에 저 세상에서 도대히 이루고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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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사랑하여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사랑하여